생긴 생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! 저기! 있다! 3. 출발 네, 오늘은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지어랑 쇼핑하러 왔어요 네, 풀잠 자고? 제가 오늘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을 완전 못 듣고 완전히 저기 지각을 손이 있어가지고 네, 진짜 보리고 올 뻔했어요 기저까지 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무사히 함께 오늘 말씀 잘 들을게요 오늘 무사히 함께 쇼핑하러 왔습니다 독일에 와서 드디어 맥주를 마시래요 진짜 이건 유럽에서 첫 맥주입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어 뭔가 맥주가 얼마나 맛있겠어 이랬는데 진짜 맛있네